헬로우 아이엠 디스 이스 버킹 코리안 레이스 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큐큐 노트들을 가져왔는데 따라하고 싶다면 이 큐를 놓는 위치를 슬로우모션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레츠고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빠르게 끝내고 빠르게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큐 큐타서 이렇게 습은하게 올라오는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그 다음은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네 여기로 왔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큐을 붙여놓고 통 통타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거 리테이크 할 때 많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네 네 시장으로 와서 여기 붙이고 퉁 타서 여기 시장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빠르게 되니까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네 네 하여튼 다음 네 다음입니다 네 물고기 쪽에다가 꼭 큐를 붙여놓고 큐 큐 어 왜 이게 나오지 하여튼 다시 네 여기다 붙여놓고 큐 큐 탄 다음에 소 캣을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좋아요 제태랑 연계 네 그 다음에는 여기 화분입니다 화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제 큐 큐 큐 타서 이제 애들이 에이사이트에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뒤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쓰이니까 이거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네 네 시장 가는 법 여기서 이제 큐 큐 를 타서 여기 여기 바로 찌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쓰여요 이거 실전에서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여기 에이셋입니다 여기에서 붙아놓고 큐 큐 써서 여기로 싹 들어와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제 끝 빠이